주방에서 가을이는 키친독을 하고 있어라 멜이랑 같이 멜 잘 돌봐줘 알았지? 알밥이 달라고? 알밥이 햄 2개 햄 조각 2개 그러다가 맞는다 곰탱이 용선이가 착해서 봐주는 거야 찬이도 착해서 봐주는 거야 수키총각 힘이 넘쳐요 이제 막 뛰어다니고 제거요? 요즘 이상하게 컨디션이 좋아요 몸이 살 빼서 그런가요? 제가 너무 요즘 기분이 좋아요 찬이 놀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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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선이 놀아줘 놀아주라고 곰탱이랑 찬이랑 잘 논다고 오 멋있어 수키 형님 멋있었어요 방금 엄청 멋있어 좋아 좋아 그렇지 마음에 안 들은 녀석도 있으면 욕 좀 해주고 쫓아버려 쫓아버려 용선 너 수키 형님 옆에 붙은거야? 예? 수키 형님 옆에 붙은거야? 응 권력에 줄 섰어 찬이 양 용선 탱이 야 곰탱이 만두기 안 추워? 이 정도는 건전할 수 있어요 대중 저는 모드리니까요 모드리는 강해졌어요 우리 모드리는 엄청 강해졌어요 이따위치 위에 쫄지 않죠 야 근데 나 떨고 있냐 곰탱아? 하고 모드리가 말했습니다 어 멋있어 혼내줘 혼내줘 오 그랬어 야 찬이탱이 우리 찬이탱이 찬이 순둥 순둥 만드기 순둥이 순둥이 우리 순둥이 어디리 들어가고 싶어요 어휴 알았어 아무튼 난 들여보네 줄게 얘들은 밖에서 사교 모임을 계속하고 있어라